나 대한민국 경찰 도봉경찰서 강력계 형사 방극천이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객님 오늘까지 83만원 입금시키세요 알아 들었다고요? 똑같은 얘기를 30분마다 전화를 하고서는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진 두 모를 해놨는데 돈을 이렇게 돈을 쓰면 카탈 걸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등을 바꿔야 돼 두두두두두두 그래서 마지막까지 돼서 받아내야 된단 말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개망신당하고 여기 짤리게 생겼어 지금 주둥아리 조심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주 외롭고 쓸쓸한 인생 사시다가 잘 돌아가세요 때롱 뭐라고 여보세요 형사 중에 방극현이라고 있어요?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. 변화와 형사. 드라이핸드 캐피탈. 야! 너 우리 중에 돈 많이 지급 안 시키면 죄팔받아야 된다고. 미쳐버리겠다. 다치신 거 아니에요? 괜찮으세요? 개정석! 하루도 빠짐없이 꿈속에 나타나고 돈 달라 돈 달라. 저기는 빚진 게 뭐. 유세야? 내가 이 여자를 죽이고 사형을 받아야 되겠다. 그게 더 빠르겠다. 겁나 카리스마 있어.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가 있어.